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뛰쳐나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아마 바른미래당 이런 걸 해봐 가지고 밖에 나가면 찬바람인가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아웃되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보기엔 또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만둬버리면 비대위로 가야 돼요. 6개월 이상 나오면 전임 임기만 하는 거든요. 남은 임기만 하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 그만두지 않길 바랄걸요? 그건 당연하죠. 내년 1월 이후에 그만둬야 새로 뽑고 2년 가는데 지금 그만둬버리면 남은 임기만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남은 임기에 욕심내는 분들도 있대요. 진짜예요? 진짜? 대표님께 김기현 이런 의원들이 남은 임기에? 내년 6월까지? 잠깐만요.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김기현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6개월짜리 아무 공천권도 없는데? 아니죠. 몸집을 키우는 거니까. 자기 몸집을 키우겠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제 원내대표는 해봤고 이제 자기가 어찌 됐든 여당의 당대표 해보고 싶은 거죠. 야 이분은 진짜 8개월짜리 아니 10개월짜리? 그리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당대표는 자기 자리가 아닌 거 아는 거죠. 이분은 진짜 핵관 자리니까 그 이후에 당대표는 지금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핵관이 핵관들이 하겠지 권성동 위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권영세 위원하고 이런 사람들 하겠지 그 사이에서 얘기가 또 검찰이네요. 그걸 무마시켜준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거 갖고 흔들 수 있는 아니요. 불의 고기가 아니고 그 저기 건설 아 저 동생 동생 건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일단은 이미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기소해놓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건 김기현이는 수사 대상이 하는 게 맞아. 한 건만 있겠어요? 동생이 한 건만 있겠냐고 그렇게 판을 바꾸기는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그 부분에 욕심되고 있다고 들었고 김기현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조금 명확해지네요. 그러면 진짜 중간에 갈아가게끔 할 수도 있겠구나.